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석국 중에서도 대자금인데요. 대자금은 이렇게 극황의 넓은 한욕으로 입장 끝은 녹화수를 두르고 있는 예쁜 아이네요. 대자금이라는 이름은 경기도 대자농원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대자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50년 전통의 명성이 있는 그런 대자금이네요. 이 아이가 일본에서는 화낭채 극황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보다는 실제로는 더 극황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간서라고는 당연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르죠? 이 아이는 분에 예쁘게 심어서도 좋겠고요. 목석부작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또 예쁘게 심어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대자금 2개 하시면 4만원에 드리고 3개 하시면 6만원에 드립니다. 3개 하시면 택배비가 빠지네요. 이렇게 예쁜 대자금입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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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